대전의 지난 4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대전시가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올해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8일 빠른 것으로 대전시는 국비 4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을 벌이고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 보건 인력과 재난도우미 등 5천 100여 명을 투입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 22개 노선에 살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운영을 중단했던 물 1개 분사 장치 쿨링포그도 가동할 방침입니다.